이 자리 어때요? 좋아요, 슥차감이 되게 좋아 아빠 차는 할아버지 차를 싫어 아까 타고 온 차보다 더 좋아요? 네, 아까 차는 우엑 멀미가 나가지고 구역질고 토 날 것 같았으면 타봤습니다 계속 놀아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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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many highs do you have? 포 voll 도착 committed 매일 좋은 변화 개방 모양 definition a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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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